아 차가 많이 바뀌었네 완전 아우디스럽게 바뀌어네 이게 지금 풀옵션인가요? 풀옵션입니다 완전 놀래요 혹시 크라크 들리나요? 아 갑자기 놀래요 우와 사이드 스탭까지 들렸네요 이건 시승차도 없죠? 아직 맞죠 이 차는 썬루프가 혹시 안 들어가네요 이 차는 썬루프가 혹시 안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갔다가 만남할 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좋고 누구 아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